경남의 실업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선업의 위기 속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서더니 급기야 지난달에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남의 실업자 수는 6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여 명의 실업자가 추가되면서 39.4%가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3.9%로 높아졌습니다. 실업 통계를 시작한 지난 96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서면서 서울과 대구 등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년 전부터의 그래프를 보면 올 들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부진, 특히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 탓으로 분석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STX 등 조선 빅4의 부진으로 경남의 실업률 상승폭은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전국의 거의 50% 정도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위기가 되면서 대기업, 그리고 1차, 2차 밴드까지 지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실업자 수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의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밝힌 구조조정 안대로 인력 감축이 진행되면 실업률 상승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계와 조선산업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경남 지역의 제조업이 휘청거리면서 대량 실업의 공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NN 진지훈입니다.